저의 직접ctions에서 도움이 오는 것 같습니다. 2,000, 279 아파트 입니다. 사이즈는 2,000에 1,500 정도 되는 사이즈 입니다. 높이는 2,000에 2,500입니다. 한 번 덮밥을 한 욕실이고요, 덮밥을 떼어내고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덮배수에 이렇게 생긴 욕실이고요, 여기는 타원형 겨울 직타원하고 600에 800짜리 장하고, 여기는 인토332-1용, 인토9-1, 구로선반 2개 떼어낼거고, 전형은 검천장, 여기는 문을 뜯어내고 새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욕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욕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욕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욕실과 함께하는 욕실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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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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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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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조금 좁아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문들까지 시공이 완료됐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천장에서 만나요. 천장에서 만나요. 천장에서 만나요. 이렇게 해서 만나요. 이렇게 해서 만나요. 이렇게 해서 만나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천장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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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